아, 발레 안 했으면 PC방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, 진짐으로. 옛날에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. 발레 언제 시작한다고 하던데, 갑자기 객이라니까 뇌정지호잖아. 한숨부터 나오죠? 행복해요, 행복하고 여러 감정도 느끼고. 제 자신이 발레인 것 같아요. 모델을 했던가, 농구선수를 했던가, 도배를 했던가. 일단은 배가 고프면 계속 먹고요. 좀 든든하게 약간 챙겨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, 잠시 다시 할까요? 저는 제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서, 저의 자녀들도 같이 발레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,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20대 초반에 발레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과, 30대 때와 지금 딱 질문하실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저한테 발레는 지금은, 살아있다? 살아있구나? 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기뻤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발레단에 들어갔을 때, 가장 힘든 건 지금, 아무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서 티를 못 내고 있는 게 더 힘들어. 라이프 오브 발레리노. 태양로 예술극장 대극장. 7월 7일부터 9일까지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컷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이크 한번 빼주세요. 아, 네네. 이말까지 해주세요. 제 꺼 안 쓰세요. 감사합니다. she's left sat foreheads. 그럼еч장으로 예숭아